244번, The Tower, 그 높은 타워, 탑이라고 해도 되고 고층 건물이라고 해도 되고 Will be 100 feet high, 수백 피트 높이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까지인데, 이거는 접속사 분사고문이죠. 함정에 속으면 안 돼. 우리 중학교 때 많이 외울 때, When I and Z 그거 많이 한단 말이야. 함정은 When I and Z야. 수거를 외우라고 선생님들이 가르치거든, 뭐뭐 할 때. 자, 그런데 이 I and Z가 들어가야 되는데 수동이야. 그럼 수동이 당연히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니시드가 답이 되는 거고, 타워는 끝마쳐지는 거잖아. 의미상 주어가, 분사고문의 의미상 주어는 언제나 주절의 주어지, 얘가. 그럼 타워는 사람에 의해서 끝마쳐지는 것. 그러니까 수동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뒤에도 보니까 목적어도 없잖아. 감사합니다.